안녕하십니까? 산부의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애무나 전의는 봉사가 아니에요. 애무나 전의를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애무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상대에게 봉사라고 생각하면서 성적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버려야 할 편견입니다. 왜냐하면 전의를 통해서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것이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애무를 하는 사람의 성적 쾌감과 만족도를 올리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에 접어든 남자는 전의가 길어지면 발기가 수그러질까봐 걱정돼서 전의를 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여자의 입술과 가슴을 애무하는 척하다가 얼른 삽입을 해버립니다. 즉 애무하다가 발기력이 떨어져서 성관계를 못하게 될까봐 잽싸게 삽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무를 받지 못한 여자는 흥분이 덜 돼서 분비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남편이 삽입만 하려고 하니까 아프기만 합니다. 가끔 용기 내서 남편에게 전의를 요구하면 너도 안 해주는데 내가 왜 해주냐? 며 큰 소리를 치니 부인 또한 남편에게 애무해주기가 싫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부부 사이는 멀어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다가 서로 멀뚱멀뚱하게 지내게 됩니다. 바라만 봐도 흥분이 돼서 후다닥 삽입 성교가 가능한 것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나 중년 이후의 부부에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남녀의 성행위에서 남녀 동시에 오르가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의 성적 흥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전의로 여성을 자극해서 흥분도를 올리면 여성의 질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남성이 발기를 하듯 전정이라 불리는 혈관 주머니가 에어백처럼 부풀러서 남성의 음경을 감싸게 되고 남자 성기와 질의 밀착 면적이 높아지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자극의 강도를 올려서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애무해야 되는지 알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전인은 상대방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상대방을 자극해서 나 자신의 즐거움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행동 같지만 결국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배우자에게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의 즐거움과 나의 오르가슴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애무나 전인은 봉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오늘밤부터 전의를 시작해보세요. You can do it!